아 이거 나 기 팍 죽네 야 그 저 랄라 큰오빠! 큰오빠! 어우 근데 이게 피셰하면서 피셰하면서 옳지 옳지 안 돼 안 와야 안 와 안 와 안 와야 안 돼 안 돼 하나 둘 셋 넷 됐어 아 4개만 했으면 좋은데 3개 3개 큰일났네 이거 큰일났네 이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아홉 다섯 개 쳤어 그리고 에이 자 이유가 없어 말하지 마 다 정한 거야 정지 마 저기 나와서 뭐해 자 이유가 없어 말하지 마 3라운드 아 저거 한 거야 저기 봐 저기 나와서 자 3라운드 좋아지 다음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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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여섯 일곱 여덟